분석작업을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피버테이블의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사원관리의 매출 직계표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작성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위치는 A5셀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구요. 저희가 가져와서 사용할 데이터는 사원관리점 액세스파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안쪽 테이블에서 매출 집계표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 일자 선택하고 더블클릭, 지점 선택하고 더블클릭, 품목, 개수, 매출까지 넣습니다. 문제에서 일자, 지점, 품목, 개수, 매출 열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5개 열을 가져오셨구요. 다음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 특별히 조건이 없으니까 다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표 형태가 아니라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A5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화면에 피버테이블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오른쪽이 필드 목록과 필드를 끌어다가 배치할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이제 보고서에다가는 지점을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행에다가는 일자를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구요. 열에는 특별히 값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일자 옆에 품목도 있습니다. 품목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배치하시구요. 그 다음 열 레이블에는 따로 배치된 건 없으신 것 같구요. 값에다가 음... 개수의 합계 또 하나, 매출의 합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수와 매출을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현재 작성된 보고서 레이아웃에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일자 품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해주시면 일자 품목이 행 레이블 대신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다음 문제에서 일자 필드는 그룹을 월 단위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클릭하시구요. 월 단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월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표에 표시되는 각 개의 셀 서식은 심표 스타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화면과 여러분이 시습한 화면과 조금 다른 게요.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이 현재 오른쪽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요. 열 레이블의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면 문제지와 같이 행 옆이 행 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D6부터 D21까지 선택하시고 심표 스타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중간에 미니 도구 모음에서 심표 스타일 도구 한 번만 클릭하셔가지고요.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버 탭을 작성하시는 문제 실습해 보셨고 배점은 10점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가겠습니다. 회원 명단을 참조하셔서요. 포인트 점수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매크로 이름을 포인트로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매크로를 작성하시기 전에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포인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G4 셀을 클릭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G4 셀 선택하신 다음 EQUAL, IF 만약에 등급이 그린이라면 첫 번째 B4 셀에 있는 데이터가 그린이라면 저희는 300포인트를 주실 거고요. 아니라면 다시 한번 EQUAL, IF 다시 등급 첫 번째 B4 셀의 값이 같습니까? 음, 실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실버라면 포인트는 500이고요. 어, 그 다음 그 외에 데이터는 1000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첫 번째 포인트 값을 구하셨다면 아래까지 예, 체육앤들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오른쪽 하단에 체육앤들 더블 클릭하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를 통해서 포인트 값을 구하셨다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작업을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요. 사각형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는 D1셀에서 시작해서 D2셀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먼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크로를 먼저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포인트 선택하시고 확인 매크로를 먼저 연결하셨고요.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는 12포인트로 바꿉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요. 글꼴 크기를 12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 수정하는 문제가 다섯 문항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이고요. 첫 번째 인터넷 이용률 빨간색 계열인 것 같은데요. 화면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값이 너무 작아서요. 이럴 때 인터넷 이용률 계열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쪽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나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현지 선택 선택 영역에 가셔서 계열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아래쪽 중간 막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꺾은 선형 선택합니다.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빨간색의 꺾은 선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조 세로축 값이 보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화면에서 잘리는 것 같은데요. 서식에 가서 선택 영역 서식 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아서 레이아웃에 와서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오른쪽에 꺾은 선형을 표시할 수 있는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축에 채소값 최대값 주단위값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최대값을 문제에서 채소값을 66으로 시작해서 최대값을 80으로 해라. 주단위는 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차트와 각축의 제목과 텍스트 방향은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다음 인터넷 통계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왼쪽에 새로축에 제목을 넣기 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새로축 제목에 새로 제목을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새로축 제목에 가셔서 새로 제목에 가신 다음 여기에 이용률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연도를 입력하기 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 클릭하셔서 연도 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챕터와 각축의 제목과 텍스트는 입력하셨고요. 다음은 범내의 위치는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내 가셔서 위쪽에 범내 표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범내 테두리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몸에 가시면요. 외곽선 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윤곽선 우리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글꼴 크기 크게 작게 채우기 옆에 가시면 윤곽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검정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요. 둥근 모서리 글꼴 크기 10으로 설정하기 해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는 10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닫기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차트에 대한 5개 문항 수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 10점 문제이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가겠습니다. 3개의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매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매출 입력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 해놓으시고요. 매출 입력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매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매출 입력 이라는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쩜 쇼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그럼 왼쪽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 폼에 코드보기 가셔서요. 현재 폼이 유저 폼이 초기화 하겠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H5부터 K14가 LST 품목에 표시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ST 품목 에다가 로 소스 라고 입력 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의 위치는 H5부터 K14의 데이터를 연결 하겠습니다. H, I, J, K 4개의 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LST 품목에 연결하는 컬럼 카운트 연결되는 컬럼 개수는 H1 H, I, J, K 4개입니다. 라고 4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첫번째 문제 폼을 보이는 작업 하셨고 폼의 초기화 작업 하셨고요. 두번째 현재 폼에서요. 수량 에 가면 판매 수량 옆에 스피 도구가 있습니다. SPN 수량 이라고 이름이 정의된 스피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옆에 왼쪽에 있는 TXT 판매 수량 텍스트 상자에 표시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PN을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요. 더블클릭 하시면 SPN 수량 체인지 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TXT 판매 수량 은 SPN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PN 수량 값을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value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니다. 매출 입력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값이 계산돼서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셔서요. 우선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추가할 행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행의 위치를 임시로 기억할 i 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i 는 range 시작 데이터가 b5 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b5 셀부터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로 count 해서요. 플러스 5를 합니다. 왜 b5 셀부터 시작을 했냐. 우리 현재 기타 작업 2번 시트 에요. 상품 코드라고 작성할 이 데이터 표가 b5 셀에 시작을 하고요. b5 셀부터 시작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3 입니다. 3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표 1이라는 주문서 작성 입력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셀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바로 5행 바로 위쪽에 4행의 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셀로 간주합니다. 연결할 행으로 1,2,3,4개 와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 하나를 추가해서 플러스 5를 하시고요. 그 다음 오셔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상품 정보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조하실 때는 임의로 사용자가 i-raw 라고 만들었습니다. i-raw LST 품목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값에다가 플러스 또 5를 합니다. 왜 5를 하냐 잠시 돌아가서요 엑셀러 돌아가서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매출 입력 버튼 누르면 화면에 매출 입력 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목록 단추는 오른쪽에 있는 H부터 K까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 필드명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값이 반환되는 값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택 그 다음에 F013 선택하면 1 F014 2 3 4 5 6 7 8 9 0부터 시작해서 값이 반환이 되는데 첫 번째 F013 선택을 했다라고 간주했을 때 이 값에 값에다가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플러스 5를 왜 했냐면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값은 1 1인데 F013 데이터는 이쪽 행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해진 값 1에다가 얼마를 도하면 여섯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여섯 번째 행에 가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를 했고요. 오른쪽 표에 참조할 행의 위치를 i로 라는 값은 기억을 합니다.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한 값 에다가 도하기 5를 합니다. 보통 때는 플러스 6을 하는데 지금은 예의적으로 필드명까지 데이터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 필드명까지 연결해 놨기 때문에 값을 플러스 5를 하게 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하셨어요. 이제는 계산 각각 넣어주시면 되세요. 셀스 셀스 아이커마 두 번째 상품코드가 비열에 있기 때문에 2라고 넣으신 거고요. 셀스 i로 에 여덟 번째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셀스 아이커마 3은 구분 인데요. 구분은 아홉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기 해서 아홉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i,4 d열의 데이터는 뭔가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 열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i로를 통해서 구한 행의 열 번째 열은 제이어입니다.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 d가 4번 해서요. 쭉 가서 열 번째 열 제이어에서 가져오겠다. 엔터 그 다음 판매 수량은 입력을 받을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금액을 먼저 쓴다면 컨트롤 v 여섯 번째 있는 금액은 우리 단가가 있는 열 한 번째 값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물론 수량을 곱하셔야 되겠죠. 중간에 다섯 번째 값은요. 수량은요. txt 판매 수량에 입력된 값 을 가져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스피버튼을 이용해서 값을 증가하거나 마이너스 했을 때 값이 표시된 txt 판매 수량의 값을 가져다가 다섯 번째 이열에 다가 표시하고요. 금액에 와서는 단가를 가져다가 곱하기 미리 입력해놨던 셀즈 i, 5에 있는 값을 곱해가지고 수량을 곱해가지고 금액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 실습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우선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요. 매출 입력 버튼 클릭해서요. 첫 번째 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F013 제품을 선택하고요. 수량은 두 개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스피버튼을 눌러서 2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등록 버튼을 누르면 F13 에 해당한 상품 코드와 구분 과 시금치 그 다음 수량 입력한 거 스피버튼 이용해서 입력한 각 그 다음 단가 3500원 곱하기 이한 7000원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